무슨 얘기? 이 얘기는 뭐 안 많이 하다고 많이 하죠? 나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오우씨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지금 이동을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 네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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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회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러 가고 있고 어 뭔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딱 25분 25분 라이브 방송 가능 그렇기 때문에 오늘 Q&A 해봐야지 오늘의 TMI 어제 잠을 너무 못 잤다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아침에 이제 저희 도와주신 실장님네 가서 소고기를 먹었다 소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반팔 안 춥냐 차 안에 히터가 빵빵하다 아 엉뜨가 미쳤다 그리고 아 마라탕에 꼭 넣는 거 자 여러분들 음식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라이브 방송에서 음식 얘기는 또 국룰이기 때문에 어 마라탕에 버섯 그 있죠 얇은 버섯 아 맛있겠다 얇은 버섯은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시고 제가 어제 어제 원슈랑 만났어요 어제 원슈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둘 다 포카칩 둘 다 두 색깔을 둘 다 좋아한다고 하지만 하나를 고르자면 굳이 하나 아 맞다 그거 아셨어요 그 여러분들 포카칩에서 그 13그램 더 추가한 버전이 있는 거 아셨어요? 어제 처음 보 졸라 짱이더라 어 잠깐만 렉이 걸렸나? 들리나? 들리세요? 들리시고 그래서 오늘 25분 동안 뭘 해야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작가님 죄송함 작가님한테 전화가 오셨지만 죄송하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 네 둘이 만나서 뭔가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희는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버퍼링 버퍼링 심한가요? 아 지금 터널 안이라서 그런가 봐요 오 잠깐만 잠시만요 안전벨트 좀 할게요 됐군 잘들 지내시죠? 아 제 벨소리 들켰네 벨소리를 그걸 어떻게 알았지? 네 제 벨소리고요 자 이거 제가 어제 이제 자 끊겼다니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둘 다 맛있다 초록색 파란색 둘 다 맛있지만 그 중에 근본은 이제 초록색이다 저는 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아니 포카침 얘기했는데 앨범인가 이러고 있네 입가에 이 사람들이 자 오늘의 저녁 메뉴 자 다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오늘의 저녁 메뉴 아 이거 무음으로 해놔야겠다 전화가 너무 온다 저녁 메뉴는 지금 예상으로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나는 생각이고요 면유 존마 면유 졸라짱 지금 당장 이거 약간 자존심 키우기 일환인 것 같은데 전 이런 건 잘합니다 저거 뜨거워 짱이다 개새끼야 아아악 죄송하구요 요한이 첫인상 요한이 좋아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나 딩고 딩고 나왔었지 요한이 얘기가 왜 나왔나 했네 요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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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 만났을 때 살 진짜 많이 쪘었는데 그때가 개인적으로 진짜 개멋있었어요 뭔가 그 OGM 난 동갑인지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때 걔가 수염을 기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진짜 개멋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밝다고 어둡게 할게요 잠시만요 격리해제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취지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하게 된 게 그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걸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이제 통해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원슈만 해도 진짜 바쁘고 뭐 지금 다들 너무 바빠가지고 머시도 빨리 소고기 사주고 술 사주기로 했는데 빨리 좀 풀려서 시간이 너무 어둡해? 오케이 네 그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있어 여러분의 눈이 마카롱이랑 개인 랩 중에서 방금 찍을 때 아 또 여러분들 덕에 광고를 또 찍었죠 나중에 보세요 재밌.. 재밌는 거 찍었습니다 그.. 뭐야 제가 이제 딱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도착이 한 15분 앞이라서 그.. 오랜만에 요청해서 한 번씩 더 가봅시다 수수.. 미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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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나요 언니 언니 밀봉이 어떡해 갑자기 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손 떨려 안 떨리시는 거 같은데 갑자기요 갑자기요 저 손 덕 된 거예요? 이유 네? 저 손 덕 된 거예요? 어디요? 어? 저 이거 캡처 한번 가면 안 돼요? 아 네, 좋죠 같이 쎄가라 같이 쎄가라 아 잠깐 소리 너무 떨려 아 소리 너무 떨려 네, 뭐 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네 미스터 오빠 보고 있었는데요 아 진짜요?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뭐 드실 예정이십니까? 저요? 저 닭발 시켰어요 와 맛있겠다 아 정말 개 맛있겠다 아 부럽네요 네? 어디가요? 저는 지금 미팅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많이들 도와주셔서 아 저 이거 저희 집 강아지 키워요 어? 보여주세요 엄마 엄마 몸이 어딨어? 어? 응이요? 집이 상상하시는데 집이 상상하시는데? 뭐? 아amię다 그리워 어떡해 나 진짜 미치겠다 작모치화와 아니에요? 작모치화와 맞아요 개 귀엽다 부럽습니다 너무 떨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안녕 안녕 잠깐만 이거 광고 찍을 때 아 이렇게 끄는구나 아 맞다 맞다 저 차 받았습니다 드디어 쇼미더머니 약속을 지켰다 차를 조았다 그 뭐야 좋은 차 받았고요 근데 솔직히 엑셀 한번 밟아오고 겁났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제로백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0km에서 100k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라는데 그거를 그게 그게 개빠른데요 여튼 무서워가지고 잠깐 봉인 해제해뒀습니다 오케이 여튼 그러고 조금만 더 해봅시다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이건 해야지 여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휴 오랜만입니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둘 다 모르고 그랬는데 아니 코로나 되기 전엔 많이 봤잖아요 그죠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그니까요 코로나 코로나 망할 코로나 빨리 없애야 되는데 저 여러분 저 되게 오랫동안 좋아해주신 팬분이세요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아 아니 너무 솔직히 말해서 쇼미 나오기 전보다 지금 살이 얼마나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봤으니까 알잖아요 아 근데 살 엄청 빠지신 것 같은데요 그죠 아 미쳤다니까 쇼미가 미쳤어요 진짜 저 진짜 저도 지금 재보진 않았는데 솔직히 한 10킬로는 빠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점점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둘 다 오래 봐온 팬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둘 다예요 반반이라고 할게요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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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이구나 잘 지내시죠 아 네 저는 잘 지냅니다 차분 차분하고만 차분하고만 맞다 그 네 뭔가 아니다 아니다 이거 나중에 나중에 제가 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뭔가 있어가지고 네 아 네 아 맞다 저녁 뭐 먹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먹을까요 요즘 요즘 배달음식이 좋아져서 네 솔직히 말해서는 그 뭐야 설렁탕 이런 거 맛있거든요 요새 설렁탕? 알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요 감사합니다 바이 그렇군 아니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편의점 음식을 먹을 시간도 있고 맥도날드 먹을 시간도 있고 이런데 차에서 먹기가 싫어 고마운 고마운 살빠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 어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도 전달 아 이거 내가 써놔야겠다 마음껏 지금 빠세 아니 잠깐만 이것 좀 자랑하고 자랑하려고 켰고요 광고를 찍었고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 진짜 마지막 한 분으로 가자 맨 위에 있는 분을 고르겠습니다 어? 아니다 이분이 궁금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대박 대박 된 거예요 진짜? 네 국악 국악중학교?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뒤에 뒤에 지금 어디 계신지 아 국악 국악중 다니시는구나 오 고등학교에요 고등학교에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박 진짜 대박 하하 반갑습니다 아니 그 뭐야 성함 성함이 저희 누나랑 비슷해 가지고 제가 걸었거든요 오 지가 들어가서 아 그게 제 이름은 제 동생 이름이라고 아 동생 이름으로 인스타를 만들었다 네 하하 아 좋은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동생이 진짜 완전 팬이에요 동생이 완전 맨날 노래 부르고 랩만 맨날 하고 잠깐 끊겼어 네 안녕하세요 들려요? 네 들려요 방금 긴급 문자가 떠가지고 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동생분이 랩하신다고요? 아니 아니요 완전 맨날 어 네 리보인 랩만 맨날 부르고 있고 아 진짜 너무 좀 떨려서 대박 감사합니다 아 아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저녁 뭐 드세요? 저 허거 먹었어요 허거? 네 와 씨 와 허거를 드셨대 오 씨 대박 대박 맛있어 맛있었어요? 네 허거 비싸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근데 무한리필 해서 먹었어요 어 와 허거 무한리필 집이 있다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가봐야겠다 그러면 오늘 야식까지 잘 챙겨드시고 네 저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찍읍시다 하나 하나 둘 셋 근데 이걸로 진짜 감사해요 아 귀여워 이걸로 사진을 왜 찍냐고 오케이 오케이 네 얼마나 대박이세요 네 아 그래 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어 여기 근처에 누가 계신가봐요 빨리 들키기 전에 빨리 도망가시죠 아하하하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 대박 네 좋아 오늘 이루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는데 네 감사하구요 감사하구요 이제 좀 최대한 빠르게 음악을 좀 작업해서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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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시고 저도 밥 먹어야겠다 피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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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찍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간다 안녕